국내 최대 규모의 미디어 문화 콘텐츠 전시회인 광주 에이스페어가 나흘간의 일정으로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개막했습니다. 이번 에이스페어에서는 32개 나라에서 400여개 기업이 참여해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최신 콘텐츠들을 선보이고 수출과 투자상담, 학술 대회 등도 진행됩니다. 또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인 아시안 탑밴드 쇼케이스와 보드게임 대회, 코스프레 페스티벌 등 다양한 볼거리들이 제공될 예정입니다.